16.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6.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었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17.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1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1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수로 영접하리라. 19.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디라. 19.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20.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21.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22.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3. 바리세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24.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25.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26.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27.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8.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9.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산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30.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쿵이리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31.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31.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32.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짐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33.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4.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5.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랴 하시니라. 37. 예수께서 제대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야로다. 38.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3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0.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40.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수사하니 죽게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오. 41.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41.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42.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43.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로 지나가시다가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45.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46.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47.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48.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49.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49.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50.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오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래 그러하리라. 50.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51.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크로하리라. 52.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52.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53. 로시 소듬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 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54. 인자가 나타나는 날으로 이로하리라. 54.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오. 55.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55. 로세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55. 잃는 자는 살리라. 55. 내가 너에게 이로느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메. 55. 하나는 데려가 물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5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밟고 있으메. 56. 하나는 데려가 물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56.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추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57.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58.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59.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59.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60.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61.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1.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62.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져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62.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63. 내가 너에게로느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63.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63.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64.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64.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65. 이 세리바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65.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시별주를 들이나이다. 66.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66.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최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66. 내가 너에게 이로느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67.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67.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68.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69.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69.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자의 것이니라. 70.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로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70. 결담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71.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7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72.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72.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73.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74.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74.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75.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부어가 있으리라. 76.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77.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77.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77.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78.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7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없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줄을 따란 나이다. 7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79.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79.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80.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80.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80.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80.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같이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81.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81.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81.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81.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81.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81.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위세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81.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81.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81.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81. 이르되 추여보기를 원하나이다 81.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81.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81.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81.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81.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81.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